안녕하세요 김포티비입니다. 13시즌 시작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패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공지됐던 내용들이 패치가 됐는데요. 일단 이전에 공지됐던 내용들을 제외하고 이번 패치에서 새로 적용된 내용들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드디어 번지에서 유로파맵에 착륙적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스테리온 심연에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만들어줘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이거 안 만들어줬습니다. 이븐타이드 페어 지역에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쫄라붙여야지 또 이걸 만들어주려는지 하여튼 뭐 하나가 생겼습니다. 고무적이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개 이벤트. 이 공개 이벤트마다 약간의 버거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 내용을 보면요. 번지가 레이드 같은 경우는 구원의 정원, 마지막 소원, 딥스톤 레이드 할 것 없이 동일한 무게감으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레이드 보상에서 강화코어와 프리즘 그리고 승천조각까지 확률적으로 드랍이 되는데요. 승천조각 같은 경우는 추천레이드에 연결된 주간 항해도 도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공격전처럼 아니면 또는 황혼전 실현처럼 매주 추천레이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맵 어디를 봐도 추천레이드라고 표기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드별로 버그들 좀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마지막 소원에서 보면 전투 및 도전에서 의도한 그대로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플레이어의 네트워크 동기화가 어긋날 수 있던 문제도 수정했고요. 일부 기사가 전투원이 벽 안에서 생성될 수 있던 문제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리븐 전투에서 굴복자 대장이 너무 많이 생성되던 문제도 수정했고요. 마지막 소원을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원에 가장 많은 버그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좋아졌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구원의 정원 네이드 버그 수정 내용을 보면 마지막 음악이 간혹 정상적인 시점에 재생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밖에 없나요? 정말 구원의 정원을 갈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진행이 보였었는데 그런 건 버그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고작 음악이 간혹 정상적인 시점에 재생되지 않던 문제 이거밖에 없습니까 진정? 와 진짜 놀라운데? 넘어가고요. 딥스톤 무덤에서는 이네임드의 아트락스 있잖아요. 아트락스를 한탄으로 딜을 하다보면 피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생명력 표시질의 고무줄 같은 반응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에서 보면 던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먼저 조강란 왕관을 보면요. 조강란 왕관 상자에서 최대 전투력 한도에 도달한 아이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투력 상한선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조강란 왕관 던전에서 떨어진 몽상의 여명 방어구에 일반 레이드 방어구 대비 더 높은 능력치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강란 왕관 던전에서 떨어지는 꿈의 도시 무기는 다른 출처에서 획득하는 아이템에는 없는 그런 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파밍하로 조강란 왕관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2단의 구덩이 던전인데요. 2단의 구덩이 던전 또한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 2단의 구덩이 상자에서 최대 전투력 한도에 도달한 아이템이 떨어지지 않고요. 이것도 조강란 왕관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 모든 정수 퀘스트는 계속해서 일정 확률로 2단의 구덩이 전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의 구덩이 던전도 조강란 왕관 던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떨어지는 꿈의 파멸 방어구가 레이드에서 드랍되는 방어구보다 더 높은 능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무기 또한 다른 출처에서 획득하는 아이템에는 없는 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고요. 대신에 2단의 구덩이 마지막 상자에서 더는 완벽하게 걸작이 된 꿈의 파멸 방어구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7단계 에너지를 가진 꿈의 파멸 방어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설경위방어구에만 원래 7단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스태치가 7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서로 다른 두 능력치가 최소 16 이상이고 전체적으로 높은 능력치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자에서는 꿈의 파멸 직업 아이템은 획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잊혀진 구역 전투원의 전투력 레벨이 공개 자유모험 지역에서의 동일한 전투원에 비해 너무 낮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무슨 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기와 방어구 장식이 더는 플레이어 구매 내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건을 많이 안 사봐서 무슨 손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산 걸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까?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어구에서 딥스톤 무덤 레이드 개조 부품의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치가 3에서 1 이런 식으로 낮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의 얼음 붕괴에 또 경위방어구의 보호막 강화 효과 타이머가 PV에서 타이탄이 아군 플레이어의 사격을 맞았을 때도 갱신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겜빛과 실원의 장에서 적 전투원과 상대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받으면 강화 효과의 타이머가 갱신되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섀도우킵 캠페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1050 이상의 꿈에 파멸 방어가 떨어지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버그였네. 어쩐지 저는 그래서 1050짜리만 나오길래 그냥 섀도우킵 스토리 자체를 굉장히 등한시했었거든요. 저러면 뭐 한 번 플레이 해볼만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전투력 최저치는 1100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새로 유입되신 분들은 1100으로 시작하시게 될 것 같고요. 소프트캡은 1250, 그 다음에 강력한 보상캡은 1300이고요. 최고급캡은 1310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거미와 총재작자가 근거로 들어간 행성의 행성재료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거로 들어간 행성재료를 거미에게 가져가면 뭐 미강체, 조금의 미강체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선심 썼습니다. 그리고 줄타기고 개설한 이 경이무기가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을 다 진행하면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상인의 상품풀에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소지품과 우편 담당자의 보관 공간이 모두 가득 찼을 때는 시즌 패스 보상으로 전설 앵그램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꿈의 도시 주간현상금과 조각난왕관 전투에서 간혹 보상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꿈의 도시 전리품 중 매우 희귀한 고정능력치 정찰소총과 저격총이 제거됐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무기풀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데 무기가 사라지는 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외에 상세하게 너프된 무기와 버프된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다 공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핫픽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스티니 가디언즈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